오늘은 콩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콩,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품이죠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채식주의자나 비건에게 완벽한 대체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콩에도 부작용이 있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은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콩은 또한 면역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 유지에 기여하죠 이처럼 콩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켜 건강을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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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